오늘 진짜 무슨 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지만 금요일 같은 기분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요일이 금요일인 것개로 오늘 금요일처럼 미니콘서트를 즐겨보자 라는 뜻에서 금요일에 만남을 첫 곡으로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왜 끊어졌지? 이거 하나요? 여러분 아이유양의 깜짝 이벤트 아이유양의 몰래카메라였습니다 뭔가요? 아이유양의 작년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그래서 참았을 무대로 재계약을 해서 또 저희들에게 참여있을 많은 홍보와 즐거움을 주었기에 화이트 진로에서 준비한 화이트 예측이에요 와 진짜 진로는 이런 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로가 좋아요 그쪽으로 진로를 통과하도록 할지 알겠습니다 아니 어때요 지금? 아니 예전에 제 생일이었나 그때도 피해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진짜 너무 세심하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자기야 기념으로 파티를 해주는 것도 심지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대한 뭔가 파티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내년에도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참의수를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아이유양이 깊고요 네 여기 잔을 보니까 네 이 잔이 아이유양이 특별히 제작을 한 잔이구나 우와 진짜 그렇네 네 일반 잔보다 다섯 배가 커요 소주 잔인가요? 네 그렇죠 그 얘기는 다섯 배 더 많이 행복하시고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라는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자은 아이고 너무 네 기울어졌어요 아 기울어졌어요 네 그게 왜 기울어졌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살짝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 무대에 비해서는 어 실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술은 술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하하하하 얘기를 하라고 해서 네 네 네 정말 물이었어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아이유양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두 번째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아이유양을 위해서 하이글 진로가 준비한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와 와 이야 정말 어 지구인데 짠이 아니라 감동 받아서 짠 짠해요 지금 짠하죠 와 네 진짜 몰랐거든요 어 지금 정말 아이유양의 국가가 지금 촉촉해져 있어요 하하하하 아니 진짜 와 아니 아 진짜 너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니까 아니 어 누가 이렇게 해줘요 진짜 이렇게 아 아 아 진짜 너무 감동인데 제가 제가 아 아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광고하는 제품 중에 제일 열심히 광고할 거예요 하하하하 제일 열심히 광고할 거예요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진짜 아 내년에도 되게 둔둔하네요 네 네 차미슬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둔둔합니다 아 아니 정말 많은 시프트지만 네 차미슬을 제일 열심히 네 권고하겠다고 합니다 네 네 네 나중에 술 드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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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네 하이투실루와의 신뢰와 의리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셔서 네 네 한 바퀴 보람 주세요 와아아아아아 네 아하하하 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영상도 정말 그래요 또 저런 걸 만드실 수 있죠 예전에도 저런 그 CD로 해서 보내주신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일날 보내주셨고 또 그 제 앨범 에디션으로 해서 차빗을 해서 진짜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경험 차빗의 병을 갖다 주신 적도 있는데 네 또 이렇게 제가 선물을 받게 돼서 너무 감동적이고 꼭 제가 본업하는 광고모델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하 네 어 영상 끝나자면 약간 눈가에 촉촉함이 있었다면 지금 또 햄마이크도 운대요 네 그쵸 기분 좋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본업을 살짝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어때요? 차비실 속 우리 엄마랑 살짝 한번 차비실 속 어 라이브를 한번 어 그 예 다음 아까 부를 노래가 차비실 시험송이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금요일에 이슬 어때요? 그러면 콜 해주시면 돼요 해주실 수 있죠? 네 자 자, 볼게요. 이슬 어때요? 아, 잘한다! 아, 멋있다! 야, 지금 알바템 비어에서 소주 먹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본 난리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이 본 난리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유 양은 정말 몰랐던 이벤트였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네, 정말 몰랐던 이벤트였기 때문에 더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움과 짱하고 감동받는 그 모습으로 이제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할게요. 이거 이대로 하고 할까요? 네, 그럴까요? 이대로 하고. 아니에요. 그냥 빼고 키고. 누나가 얘기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키고. 아, 뚜껑 열고. 뚜껑 열어요? 아, 이거 뚜껑도 열려요? 아, 뚜껑 열리는군요. 아,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아,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소주를 이거를 먹으면 매출이 금방 늘겠는데요. 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유아이의 무대를 함께. 네. 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잠깐만. 네. 준비하고. 요거는 정말 아유아이 집에서 잘 가져가고. 진짜 없어요. 네. 아, 그래요. 와. 나중에 집에 손님 오실까? 술 먹을래?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행복한 무대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아유아이의 네 무대를 맡기고 미니코스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